이상해요 여긴 내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한 번 와본 데 같아요 그런 건요 꿈에서 본 거래요 영호씨 그 꿈이요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 여자가 사는 곳이니까 대단해 정말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니 굳지 말아요 굳지 말아요 구경하고 갈래 그냥 갈래 이거 기억나요? 박하사탕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왜 날 찾아 뒤로 돌아 안돼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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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